안녕하세요. 저랑 되게 잘 맞는 여러분. 우리는 잘 맞아. 우리는 아주 호흡 척척이야. 어떻게 할까요? 이럴 때 쓸 수 있어요. 상대방과 손발이 척척 잘 맞을 때, 개떡같이 말했는데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, 우리는 진짜 척척 잘 맞아. 같이 해볼게요. woman heard a lie. woman heard a lie. her 합이 더 라이는 온다 하는 거죠. woman heard a lie. 어? 우리 합이 막 빡 오는데? woman heard a lie. 합이 온다. woman heard a lie. 우리 다 알고 있고요. heard a lie. 우리 잘 맞아 라는 표현입니다. heard a lie를 외워놓으면 잘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. heard a lie가 잘 맞는 거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잘 안 맞으면 이 글자를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아우 좋아요. woman, 합이 안 와. 합이 안 와. 그래서 woman heard a lie. woman heard a lie. 합이 오면 heard a lie. 합이 안 오면 heard a lie. 라고 쓰시면 돼요. 자, 이런 구조를 중국 사람들은 가능 보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표현 통째로 기억해 놓을게요. woman heard a lie. 합이 잘 맞는다. 어떤 분이 되게 되게 고난이도의 질문을 주셨는데 페이 쓰신 거 맞아요? 페이. 맞아요? 누군지 못 보고 지나갔어요. 그러면 뭐랑 구분 어떻게 해요?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heard a lie랑 페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? heard a lie는 우리는 합이 잘 맞아. 우리는 척척, 호흡 척척이야. 내가 커피를 쳐다보기만 해도 남친이 커피를 막 사와. 그러면 우리는 heard a lie예요. 근데 페이는 둘이 잘 어울릴 때 써요. 오, 타만 양과 헌페이.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다는 게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잘 어울릴 때 쓸 수 있어요. 짝배자를 써가지고 아주 되게 근데 heard a lie, 허브라이는 꼭 남녀가 아니어도 돼요.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면 일하는 동료랑 되게 잘 어울려. 그러면 그때도 heard a lie, 허브라이 라고 쓸 수 있어요. 동료랑 잘 안 맞아. 그러면 허브라이. 동료랑 잘 맞아. 허브라이. 쉽지요? 같이 해볼까요? 뭐만 허드라이. 뭐만 허드라이. 음, 뭐만 허드라이. 뭐만 허드라이마. 우리도 어때요? 뭐만 허드라이마. 그럼 허실은 어떨 때 써요? 허실은 적합할 때 써요. 그래서 옷 같은 걸 입었는데 옷이 어울리는 건 인연이라서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매지션님이 쓴 허실은요. 어, 이 옷이 퇴위랑 잘 어울릴 때 허실을 쓰는 거예요. 明白吗? 허드라이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합이 올 때 쓸 수 있어요. 허드라이. 자, 그리고 질문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. 你们 허드라이, 허브라이? 음,我们 허드라이마. 好,谢谢. 뒤에 워컴 펑요, 허드라이. 나는 친구랑 잘 맞아. 어, 너무 좋아요. 밍바앨러. 하워드? 허드라이. 동료인 것 같은데. 퇴근 시간. 허드라이. 자,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. 뭐뭐 더 라이는 그게 되는 거고 뭐뭐 뿔 라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몇 가지만 해볼게요. 허드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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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쓰면 어쨌든 앞에 동사가 뭐든 더 라이는 할 수 있는 거고 뿔 라이는 할 수 없는 거야. 가능할 때는 더 라이. 불가능할 때는 뿔 라이 쓰면 돼요. 미마이마. 진짜 간단해요. 가능할 때는 뭐뭐 더 라이. 불가능할 때는 뭐뭐 뿔 라이 쓰면 돼요. 추다 라이. 추 부 라이. 다 나 라이. 다 부 라이. 호에다 라이. 호에 부 라이. 미마이마. 미마이마. 다음 영상들 또 켜면 여러분. 님은 호에다 라이마.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? 님은 호에다 라이마. 님은 호에다 라이마. 하오. 추 부 라이. 추 근데 추 부 라이. 약간 식성이 나랑 좀 안 맞아가지고 잘 못 먹는 느낌. 추 부 시야는 배가 불러가지고 위에 꽉 찼어. 음식이 음식이 요까지 있어. 그래서 더 못 내려갈 때 어구 배 불러. 추 부 시야. 를 쓰는 거고 추다 라이는 어 이게 내 입맛에 잘 맞아가지고 어 요거 좀 내 느낌이 오는데 요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. 추다 라이. 그 다음에 어감이 살짝 달라요. 근데 이런 거까지 다 지켜서 하면 너무 중국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하나씩만 기억해 놓을게요. 추다 라이. 추 부 라이. 추다 라이. 어 단다 라이. 담불 라이. 호에다 라이. 호에불 라이. 너무 어려웠다. 그러면 일단은 잘 맞아 한 개만 가져 가실게요. 우린 잘 맞아요. 어떻게 할까요? 우리는 합이 빡빡 옵니다. 합이 막 빡빡 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우리는 합이 와요. 워먼 워먼 합이 막 와요. 합이 막 와요. 허다 라이. 하어. 워먼 허다 라이. 하어 하어. 근데 오늘은 진짜 허다 라이인 것 같아. 진짜. 헌방. 좋습니다.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꿀떨어지는 표현으로 인사드릴게요. 다자 신고 월러.